안녕하세요. 오늘 용도지역부터 나가나요, 여러분들? 용도지역. 책에도 먼저 보세요. 아, 요약. 그래? 헷갈렸다, 내가. 큰일 났네, 이거. 책에도 준비해왔는데? 책에도 안 갖고 왔나? 그럼 책에도 봐. 내가, 네, 맞아요. 내가 내일부터, 내일모레부터 간평을 막 준비하다가 헷갈려가지고 방문각도 해야 되지, 간평도 해야 되지, 여기도 해야 돼. 막 헷갈리는 거야,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네, 책에도 할게요. 괜찮죠? 그냥 책에도 갖고 와, 계속. 안 되겠어. 요약서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지난주에는 한 번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풀이까지 하면, 이게 오후에 문제풀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전을 너무 루즈하게 하면, 이게 여러분 너무 힘들어. 8주까지 가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전에 그냥 간단하게 이론 정리하시고 부정한 부분은 요약서로 보신 다음에, 문제 풀면서 안 풀리는 것만 요약서로 평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우리 합시다. 자, 용도지역 갈게요. 자, 일단 책에도 보시면 어디냐면, 14쪽부터 나갈게요. 14쪽부터 나가는데, 일단 용도지역의 체계를 좀 먼저 잡고, 문제로 좀, 용도지역 끝내고 나서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용도지역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 내용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내용은 다 맞춰야 돼요. 자, 일단 도관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이건 다 돼 있죠? 도관농자로 크게 4개로 나누고, 여기서 어떤 파생돼서 몇 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농림하고 자연은 세분이 안 돼. 세분할 수 있다면 안 돼. 네 개 중에서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두 개밖에 없어. 그럼 그중에서 도시역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도시역은 주상공로 가시죠? 주상공로, 네 개도 세분돼. 주상공로 이렇게 네 개. 이거 하시고, 관리도 세분이 되나요? 관리도 세분이 되죠? 보생, 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세 개로 세분을 좀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자, 도관농자, 우리 지금 요약과정이고 마지막 단계니까 이렇게 돼요.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게 맞죠? 그런데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게 안 될 수도 있나? 그렇지. 그러면 행위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무슨 지역 적용하지? 네 개로 지정이 안 되면 미지정지역 이렇게 부르거든. 그러면 이 지역하고 똑같이 규제한다고 보시면 돼. 무슨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도관농자로 지정이 됐지만 세분이 안 됐대. 그걸 미세분지역이라고 그러거든. 미세분 됐다 그러면 도시역까지 지정되고 세분이 안 된 거야. 오른쪽으로 안 간 거야. 주상공로로 세분이 안 된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이때는 규제를 할 때, 건폐율 적용하거나 용전율 적용할 때 어느 지역하고 똑같이 해요? 녹지라고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여기 보존녹지. 맞죠? 그럼 정리가 되잖아. 이게 다 나오는 거거든 지금. 그다음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세분이 안 됐대. 그러면 규제할 때는 보전관리랑 똑같이 한다. 맞나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관리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보면 계획관리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써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본시험에서 계획관리가 그냥 100%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계획관리는 도시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맞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내일모레 개발될 지역이다. 그래서 다른 관리보다는 어때요? 건폐율 용전율을 더 완화시켜주지. 예를 들면 건폐율. 녹감 농자가 얼마지? 20인데 그래야지. 20인데 계획관리만 40.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시면 돼. 그렇게 계획관리는 특징들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보존관리는 이 지역이랑 똑같아요. 자연환경보전지역하고 유사하게 관리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보존관리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보면 얘가 나와 있으면 또 뭐라 아니야. 자연환경보전지역하고 유사하게 관리만 하는 지역이다. 그러면 농림이랑 유사하게 관리하는 지역이 무슨 지역일까? 이제 세 개 중에서. 농업적 생산이니까 생산관리 지역이라고 하시면 돼. 그다음에 내일모레 도시로 편입해서 쓸 지역. 그러니까 천재는 도시는 아니지만 도시역하고 유사하게 관리하겠다가 이 지역이야. 무슨 관리? 계획관리. 그렇게 하시면 돼. 그게 다 하나씩 나오는 거거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럼 두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 도시역이 주상공로로 세분되는 건 다 알거든요. 여기서 나와요. 오른쪽에서. 그럼 주거지역은 전일준 이렇게 해야 돼. 전일준 이렇게 하는 거야. 세 개로 세분을 좀 하셔야 되고. 여러분 전용주거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어떤 용어가 나와야 되죠? 양호한 주광역을 보호한다.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광역을 조성한다. 준주거지역은. 다 할 수 있다? 지금 뭐 하는 게요? 뭘 다 하긴 뭘 다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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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기능이 보완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른 기능 두 가지예요. 상업하고 업무 기능. 상업하고 업무 기능. 두 가지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럼 준주거지역이 됩니다. 그다음에 일종, 이종 나누는 거 맞죠? 전용은. 이게 단독이냐 공동이냐고 나누는 거예요. 단독주택 중심에 양호한 주광역을 조성한다 그러면 일종이고. 공동주택 중심이면 이종이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 그게 다 요약서에 나와 있는 거고. 이걸로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줄여서.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광역을 조성하는 거 맞죠? 이건 층수에 따라한다. 층수. 층수에 따라서 저층이면 1종, 중층이면 2종, 중고층이면 3종으로 세분이 되는 거고. 준주거지역은 지금 설명드렸고. 상업기능 들어올 수 있고 업무기능 들어올 수 있다. 그걸 보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상업지역 몇 개로 세분 돼요? 종류만 봐요, 그냥. 내용 안 물어봐. 너무 쉬워서. 중1, 6원만 쳐. 치고 내려가시면 돼. 공업은 전일주인 맞나? 여기서 일반공업적 있죠? 어떤 글자 보여야 돼요? 그렇지. 환경이라는 글자 보이는데. 이게 키워드야. 환경 보이고 공업 보이면 무조건 100% 일반공업지역. 그럼 여러분, 중공업적은 보완이라는 글자 또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세 가지가 보완될 수 있나?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 보완될 수 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가 세 개로 세분되거든요. 보생자. 보존녹지는 보존이라는 글자 나오면 돼요. 녹지라는 글자 보이고 보존이라는 글자 보이면 보존녹지. 그다음에 생산녹지는 녹지라는 글자 보이고 생산이라는 글자 보이면 생산녹지지. 그다음에 자연녹지는 뭐라고? 자연이라는 글자가 보인다고? 개마이라는 글자가 보여야 돼. 지금 무슨 11월 달이에요? 지금 뭐 하는 게? 개마이라는 글자가 보여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이 내용은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고 이걸로 정리하신대요. 이게 가장 큰 틀이고요. 우리 체계도에서 한 겁니다. 그걸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살을 좀 붙여드린 거야. 어디서 뭐가 나올 수 있다 설명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밑에 14쪽 가면, 체계도 14쪽 가면 용도지역, 중류, 지정 절차 나오는데 잠깐만, 이게 지금 요약서가 나와있나? 내가 헷갈리네. 잠깐만. 요약서 봐야 그냥. 미치겠네. 정신이 없어. 지금 설명드린 그대로 갑시다. 도대체 몇 개를 하는 거지?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보다는 좀 드라긴 하지만 나도 정신이 없네.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다. 주산공로로 돼 있다. 됐고 관리는 몇 개 있다고? 보생계 자 그러면 보전관리는 어떤 지역 나와야 돼? 자연환경 보전지역 나와야 되고 똥나미 쳐놓고 생산관리는 무슨 지역 나와야 돼요? 농림 그렇지 그다음에 계획관리는 도시용 나오면 되죠? 이렇게 찾으면 돼요 농림하고 자연을 읽어보시면 되지 자 그다음에 자 보시면 용도지역에 세 분 한번 가볼까? 이거 다 한 건데 자 보세요 자 용도지역 세 분 전 주거지역은 몇 개로 세 분 돼요? 네 개? 세 개 전일준 방금 전에 했잖아 지금 자 전일준 맞지 그렇지? 거기 동그라미 세 개 쳐봐 전일준 자 전일준 맞는데 자 일단 전용은 1종하고 몇 종? 2종 두 가지로 세 분 되는데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형을 조성한다 그럼 1종이고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형을 조성한다면 2종입니다 그다음에 자 일반주거지역은 몇 개예요? 세 개예요 1종 2종 3종인데 뭘로 나누지? 층수로 나눈다 저층이면 1종 중층이면 2종 중고층이면 3종 그래서 저층 하나만 외우면 돼 몇 층이야? 4층이야 중층은 층수 제한 같은 거는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몰라도 됩니다 그냥 중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면 2종이라고 하시면 돼 그다음에 고층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몇 종? 3종 이렇게 하시면 되지 됐습니다 준주거지역은 뭐가 보완된다고요? 그렇지 두 가지 기능 다른 기능 들어가면 안 돼요 공업기능은 나오면 안 돼 상업기능하고 업무기능 두 가지만 보완할 수 있다 그러면 준주거지역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업적은 그냥 네 개만 쳐요 중일유군 중일유군 이것만 치고 내용 너무 쉬워서 안 물어봐 이 글자가 다 붙어 있어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 읽어보시면 되고 공업적은 전일준 맞지? 전일준 여기서 일반공업적 별표해 볼까? 일반공업적 나오면 두 글자가 떠올라야 돼요 환경 그렇지 이 글자 보여야 되고 공업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입니다 이건 파펙트하게 일반공업적이고 그다음에 준공업적은 경공업 나오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고 세 가지 기능이 보완될 수 있어 세 가지 세 개 동그라미 쳐봐 주거기능이랑 상업기능이랑 업무기능이 보완될 수 있다 땅땅땅 세 개 동그라미 치고 여기서 만약에 나온다 틀림이 직무기 하는 겁니다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녹지 나왔죠 그렇죠? 여기서 자연 녹지 있지? 어떤 글자 나와야 된다고? 개발이 나와야 돼요 동그라미 쳐요 키워드만 잡아 녹지 어쩌고 어쩌고 막 나와 필요 없는 거야 다 녹지라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녹지 지역이구나 그런데 맨 끝에 가면 뭐가 나온다? 개발이 나온다 개발이 나오니까 자연 녹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요약지 29쪽 가면 되고요 절차 한번 가보죠 절차 한자 넘겨서 29, 30쪽 한번 가봐요 거기 가보시면 이게 시험에는 여기부터 많이 나오는거든 용도적 지정 절차 그러면 이건 책에도 갖고 보셔도 되고 요약서 갖고 보셔도 돼요 요약서가 풀어놓은 거니까 자 그러면 원칙 그럼 여러분 용도적의 소속이 어디지? 관리계획 맞죠? 그건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그러면 하나의 용도적을 지정할 때는 어떤 계획으로 결정합니까? 하나의 용도적을 지정할 때는 그럼 여기다 손가락 좀 보고 대답해봐 용도적을 뭐 할 때? 지정할 때 또는 변경할 때는 얘 소속을 알면 되지 뭐 관리계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당연한 거야 소속이 관리계기니까 관리계획을 통해서 이반 결정고시라는 얘기 고시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원칙적인 조항은 간단히 보시고 시험에 나오면 여기 나와요 얘의 조항 얘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용도적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고 그래 그럼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기관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관리계로 결정한다는 얘기는 관리계를 통해서 뭐도 하고 이반도 하고 결정도 하고 고시도 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런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면 특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번이 지금 기업번이 바다를 매립을 했대 바다 바다를 뭐라고 하냐면 공유수면이라고 그러지 그치? 바다 그럼 바다를 매립을 해서 농지로 만드는데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공유수면 매립지가 되는 거야 매립한 바다를 매립해서 여기를 육지로 바꾼 거지 그러면 여기는 새로운 땅이 생겼으니까 새로운 육지가 생겼으니까 용도적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도적 지정은 이렇게 하라고 배웠잖아요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로 이반도 하고 결정도 하고 고시도 하라고 배웠잖아 근데 바다를 매립한 목적을 봤더니 농지를 조성한대 근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을 봤더니 여기 붙어있는 용도지역을 말해 여기 여기 공유수면 매립지가 붙어있는 땅 육지 여기에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래 그럼 표현을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바다를 매립한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있죠 이게 같아요 달라요 같으면 키워드가 딱 나와야죠 요글자죠 요글자 바다를 매립한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같대 지금 그러면 이렇게 써있잖아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이렇게 써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절차를 두 개 생량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안 거쳐도 거친 걸로 봐주는 겁니다 그럼 특례 맞죠 그렇죠 다 안 거쳐도 되니까 그러니까 입안할 필요 없다 결정할 필요 없다 그럼 이 지역 있죠 공유수면 매립지 있죠 이 지역은 자동적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는 뜻이야 이거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본다는 단어가 키워드지 그렇죠 의제가 되나요 지금 몇 가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요 뭐 할 필요 없어 입안할 필요 없고 결정할 필요 없다 이건 해야 되겠다 고시는 그래서 관악구의장 6명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뭐 해야 된다 고시는 해야 된다 두 가지만 생략할 수 있다 이게 특례네 이게 기억본인이 그 얘기네 지금 그러면 케이스가 바다를 매립한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나 다를 수도 있지 왜 없어요 여기가 도시역일 수도 있지 그리고 두 개 이상에 걸쳐질 수도 있나 그럼요 걸쳐질 수도 있죠 이웃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경우 빼고 나머지 나 밑으로 내려요 니은 번으로 다르거나 다른 경우 이런 거 걸쳐있는 경우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럼 이거는 같은 경우를 제한 경우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이런 경우는 여기 공유수면 매립지를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때는 이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맞나요? 생략이 안 돼 이런 지문이 딱 떴어 다르다 걸쳐있다 이웃하고 있다 이런 지문이 떴어 그럼 지체여시 어디를 보냐 맨 끝을 봐 지문의 맨 끝을 보시라고 그 지문에 이 글자가 써있다고 이 글자 이 글자가 붙어있다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 글자가 붙어있어 의제가 된다고 그럼 싸다귀를 날리고 오는 거야 의제가 안 되거든 다 거쳐야 되거든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죠 원칙적인 절차 거치라는 얘기입니다 도식은 관리계의 결정을 해서 뭐 해야 된다 지정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이게 뭘 어려워 이건 절차를 생략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다 거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례가 둘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기억법만 주는 거야 기억법만 특례는 이거 하나만 적용되는 거야 나머지 같은 경우 빼고 나머지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거든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도가 없어요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든 다 풉니다 두 번째 특례가 뭘까 2번에 가면 용도적 결정뿐만 아니라 고시까지 제거했는데 그럼 두 가지가 있거든 그냥 첫 번째가 이 밑에 다섯 군데 지역이 나올 거야 이렇게 다섯 군데 지역 이 다섯 군데 지역은 전부 다 다른 법에 따라 국계법이 아닌 다른 법에 따라 지형된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은 국계법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도시지역으로 의제시켜주는 겁니다 도시지역으로 그럼 여기 박스 안에 있는 밑에 있는 A, B, C, D 이러한 다섯 군데 지역은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구시된 걸로 본다 의제시켜준다 이거 많이 나오지 시험해 우리가 한두 번 한 거 아니니까 A번하고 B번을 우리가 묶어서 공부를 했어 A번은 항만구역 B번은 뭐요? 어항구역 얘네 죽어든요 지문 그럼 이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이 도시지역이 되려면 어떤 전조주권이 필요하냐 반드시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이 도시지역에 연접돼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여기서 이게 키워드 얘네가 이 글자가 그대로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관리지역에 연접돼 있다는 둥 그렇게 나면 다 싸라게 달려야 돼 그래서 지문에 얘네가 떴다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 떴을 때는 반드시 여기를 확인한다 뒤에 있는 거 둘 다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은 도시역에 뭐 있어야 돼요? 연접돼 있을 때만 의제가 된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나오거든 세 번째 산업단지 몇 개만 의제해야 되지? 원래 산업단지가 네 개 있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들으면 산업단지가 농공단지까지 포함을 해서 네 개예요 원래는 종류가 그런데 농공단지는 여기 없죠? 그러면 산업단지 중에서 몇 개만? 세 개만 그래야 돼 산업단지 전체가 의제된다 그러면 싸라게 달려야 돼 구체적으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그리고 농공단지 슬쩍 과거에 많이 냈지 농공단지 나오면 싸라게 달려 농공단지는 의제되지 않습니다 의제 안 됩니다 농공단지는 농촌 지역에다가 공장 두 개 짓는 겁니다 그럼 인구와 산업이 밀집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공단지는 의제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 택지 개발주로는 100% 의제되나 지금? 그렇지 100% 의제가 된다 얘네는 그다음에 전원개발사업금의 예정구역도 의제가 됐지만 안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수력발전소는 사람 없죠? 의제 안 되지 뭐 두 번째는 어디예요? 송변전 설비 많이이잖아 사람이 없어 설비만 있는 거야 여기는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이 아니니까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니까 도시역으로 의제되는 대상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개발사업 완료예요 완료 개발사업이 다 끝났어 그래서 뭐가 됐지? 해제가 됐어 목적단지 했으니까 이 두 글자가 보이면 재빨리 맨 끝에 이 글자를 찾으셔야 돼 환원 지정하기 전에 용도적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환원될 수 없다는 뜻이야 이거를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싸대기 달리는 거야 환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싸대기 달려야지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니은 번 가볼까요? 니은 번 가면 관리 지역에서의 결정구식 의제라고 써있는데 이건 제가 그림 맨날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무슨 지역이지? 관리 지역이야 관리 지역 안에 일단 전제조건은 다른 지역으로 나오면 안 돼요 관리 지역 안에서 특례입니다 여기다 그림 그려볼게요 관리 지역 안에다가 농지법으로 농업지능 지역을 지정했대 농업지능 지역 농업지능 지역을 지정하면 이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바뀌지? 농림 지역이 돼요 농림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농림 지역으로 결정구식이 된 걸로 본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끊을게요 농림 지역으로 의제가 되잖아 농업지능 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다음에 하나 더 관리 지역 안에다가 뭘 지정했어? 산, 산 보전, 산지 산을 지정했네 그러면서 산을 두 개 그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 그리고 하나 더 그려 그러면 여기는 하나의 용도직이 될 수 없다 왜? 산이 두 가지니까 그러니까 보전사 종류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용도직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농림이 될 수도 있나요? 그렇지 또는 자연환경 보전직이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나와야지 하나의 지역으로 의제된다고 하면 안 돼 산이 두 개거든 그래서 농림 지역 또는 그래야 돼요 농림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연환경 보전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농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직으로 결정 후 시대인 걸로 본다 보전산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전부 다 여기서의 특례입니다 어디서? 관리 지역 안에서의 특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같이 따라오면서 정리하셔야 되고